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트리자입니다 이제 또 마지막 방송하고 저도 꿈나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더 삼성전자 주가에 대해서 많은 말들이 있어요 지금 보니까 이제는 조금 오르지 않겠느냐 좀 약간 희망이 섞인 그런 이야기들이 좀 들리는 것 같고 아니다 지금 일시적인 반등이고 또 털린다 개미들 조심해야 한다 하는 분도 있고 하여튼 뭐 여러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래서 올랐다는데 상당히 큰 의미를 둡니다 올랐다 올렸는데 올랐는데 이게 오름이 이게 좀 약간 더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빨리 다시 원상태로 5만전자 다시 빨리 회복하고 우선주는 거의 6만전자로 이제 보통주는 전진을 해야겠죠 너무 급하게 오르지는 않을 것 같고 적당한 타임을 두고 올랐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떨어지는 것보단 오르는 게 낫지 않겠어요 여러분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하여튼 좋은 소식들이 좀 많이 들렸으면 좋겠네요 좋은 소식들 10월에 이제 첫 거래일이죠 오늘 4일 코스피 코스닥은 각각 2.5% 3.6% 상승을 했어요 첫날인데 상당히 산뜻했어요 산뜻했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상승폭을 키웠습니다 키우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한 겁니다 끌어올린 거죠 지난주에 전세계 금융시장에 충격을 줬던 영국 영국 애들 때문에 아주 쇼킹했죠 또 그런데 영국이 감세 법안 철회 소식 때문에 미국 증시가 또 오르는 거야 영국 때문에 미국이 또 오릅니다 참 떨어뜨렸다 올렸다 별 짓 다 하고 있나요 영국이 하여튼 미국 증시가 올랐고 그러다 보니까 투자 심리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됐어요 회복이 돼서 좀 다행이죠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를 대비했을 때 53.89포인트나 상승을 해가지고 2209.38이에요 38로 거래 마쳤고 이날 보니까 2189.5일에서 출발했습니다 상승으로 출발했고 오전 10시를 전후로 보니까 2,200선을 회복하더라고요 장중에 2,212.38까지도 올랐습니다 올랐고 종가 기준 코스피 지수가 2,200선을 기록한 것은 지난달 27일 이후 4거래일만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4거래일 간밤에 뉴욕 증시에서 GIO 3대 지수가 영국의 감세법안 철회 소식 때문에 일제히 상승을 하다 보니까 투자 심리가 어느 정도 개선된 것으로 보이는 것 같아요 영국의 감세한 철회 소식이죠 감세 그게 전해지니까 파운드와가 반등을 해요 파운드와 반등했고 미국 국채금리는 하락을 하고 지난주 4%선까지 치솟았던 10년물 미국 국채금리는 3.65까지 빠지더라고요 3.65 하여튼 전 거래일 3.802에서 한 0.15% 정도 떨어진 겁니다 하여튼 다우지스도 전장보다 2.66% 상승을 했고 S&P도 보니까 2.55% 나스닥도 2.27% 상승을 했습니다 하여튼 좋았어요 간밤에 미국 증시는 공급관리자협회 라고 있어요 ISM 그 제조업 지수의 부진에도 불구하고요 영국 정부의 감세한 철회에 따른 파운드와 가치 반등 그리고 미국 국채금리 안정 이 두 가지 키포인트 때문에 상승을 한 겁니다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코스피 지수를 끌어올리는 거죠 오늘 코스피에서 하루의 날 외국인들이 사들인 주식이 2,168억 정도 됩니다 장 초반 매수에 나섰던 개인들은 매도 전환해가지고 2,066억 팔았어요 오늘 기간들은 143억 정도를 순매도 했고요 외국인의 원픽 종목은 삼성이었어 하루 동안에 2,420억 2,420억 원어치의 삼성전자 주식을 순매수를 했는데 그 다음으로는 SK 하이닉스가 한 252억 포스콜딘스 235억 정도로 순매수를 한 겁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네이버를 제외하고 모두 상승을 했는데요 대장주 삼성전자는 4% 가까이 오르면서 5만 5천 2백원에 안착을 합니다 5만 5천 2백원 LG 앤솔하고 SK 하이닉스는 좀 상승했어요 LG 앤솔이 한 4.2% 하이닉스가 3.2%도 상승해가지고 시총 상위주 상승폭이 크더라고요 네이버는 미국판 그 당근마켓으로 불리는 거죠 포시마크 포시마크를 인수했다는 소식에 장 초반부터 하락을 하는 거야 쭉쭉 빠지는 거야 8.8%나 급락을 하더라고요 코스닥은 전거래보다 24.14포인트 올라서 696점 치우기 거래를 마쳤고 코스닥에서 외국인과 기관들이 각각 591억 1326억 정도 순매수를 했는데 개인들이 한 1814억 정도를 팔아치운 거죠 코스닥 시총 10개 종목은 모두 올랐고 에코프로비엠하고 HLB가 한 4% 넘게 올랐고요 퍼라비스, 카카오게임즈, 게임즈도 강세였다 리노공업이 많이 올랐더라고요 리노공업 8% 정도 그동안 계속 축소단이 오르더라고요 일단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가 예상치를 하여했는데 오히려 긴축 부담 및 채권 변동성이 일부 완화가 됐어요 여기에 영국의 감세한 철회 소식까지 이어지다 보니까 금융시장에 깔린 그 불안심리가 좀 후퇴한 것 같아 현물하고 선물하고 순매수세가 확대된 것 같고 증시를 불안하게 했던 미달러와의 원화 환율은 이날 속복 좀 하락을 했습니다 보니까 3.7원 정도 내린 것 같아요 1,426.5원 정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장은 이렇게 흘러갔습니다 흘러갔고 지금 유럽은 어떠냐 유럽 아주 좋아요 지금 보니까 영국도 불기둥 때리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지금 보니까 영국이 한 1.86% 정도 현재 올라오고 있습니다 8.86 정도 올라오고 있고 프랑스 3.33% 정도 시원하게 아주 불기둥 보여주고 있어요 독일도 한 2.95% 정도 시원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 프랑스 독일 확실한 불기둥 뜨거운 불기둥을 보여주고 있다 오늘 필라데비 반도체가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모으는 것이 어느 정도 좀 선방하는 것 같습니다 쌀 때 모으는 거지 쌀 때 부지런히 모으는 거야 시장지표 보니까 잠시 미국 달러가 1,428원 한 11원 정도 쭉 빠졌어요 달러 이번에는 144.46엔 이고요 유가는 83.63달러 조금 올랐습니다 속도 올랐고 일본에나가 얼마냐 일본에나는 986.7원이에요 986.7원 정도 유로화가 1,413.01원 중국 이아나가 201.85원이야 중국 이아나가 200원을 돌파했습니다 돌파를 했고 휘발유값은 어떠냐 휘발유는 1,674.39원 국제금값 1,702달러 1,702달러 국제금값은 78,231.37원 그 정도 됩니다 금값도 올랐어요 금값도 올랐고 유가도 올랐고 그런 상황입니다 10년물 국채금리는 3.597 쭉 빠지고 있어요 아주 좋은 현상이죠 더 빠져야 돼 쭉쭉 빠지고 있는데 아주 좋은 현상으로 보이고 있고 미국 선물은 어떠냐 지금 미국 선물도 아주 좋아요 흐름이 다우가 1.24% 정도 흐르고 있습니다 약간 서폭 빠지긴 했는데 S&P는 한 1.5% 정도 흐르고 있고 지금 나스다가 한 1.95% 정도 상승하고 있네요 전만해도 한 2% 넘었는데 약간 좀 빠지고 있어요 러셀은 한 1.75% 정도 상승하고 있고 유럽 독일은 한 2.89% 정도 프랑스 3.29% 영국이 한 1.8% 그리고 유로가 3.3% 이탈리아 2.78% 그래가지고 오늘 유럽은 뜨겁습니다 핫해요 지금 미국도 흘러가고 있다 잘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삼성전자는 55,200원 3.95% 오랜만에 진짜 거의 한 4% 가까이 봤는데 좀 아쉽긴 아쉽더라 더 올릴 수 있었는데 약간 좀 빠졌어요 보니까 시가가 아주 좋았는데 55,300원 이었는데 잘 버텼습니다 잘 버텨줬고 내일도 보니까 좀 상승의 기운이 있습니다 내일도 제가 볼 때는 56,000원 선은 충분히 뚫지 않겠냐 56,000원 뚫어가지고 57,000원까지 덤벼들지 않겠는가 그 밴드에서 놀 것 같아요 56,000원에서 57,000원 정도 5선주도 49,000원 생각했는데 제가 볼 때는 5만전자는 충분하게 전진하지 않겠는가 봅니다 충분히 갈 확률이 있어요 5만전자 터치할 수도 있어요 5선주가 5만전자 회복하면 또 다시 쭉쭉쭉쭉쭉쭉 올라가겠죠 올라가면서 좀 밴 또 행보하고 그럴 겁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빠르게 오르지는 않을 것 같고 오르긴 오르더라도 박스권 행보의 상승 또 하락도 있을 거잖아요 왔다 갔다 하면서 좋은 소식은 또 이재용 표장이 5만전자 5만전자로 인해서 고통받는 우리 주주들을 위해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라고 했습니다 제가 볼 땐 주주하는 정책 나올 것 같아 잘하면은 특별히 나오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들고 여러가지 좋은 이야기들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부지런히 주장창 모아야 돼요 떨어질 때 제가 볼 때는 4만전자일 때 열심히 해 4만전자 4만전자 때가 상당히 중요한데 4만전자 이 4만전자가 상당히 기회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좀 짜증이 4만전자 얘기했지만은 어떻게 생각하면 또 기회의 4만전자일 수도 있어요 기회에 생각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일단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도 다들 피곤하고 쉬쉬하지 편안하게 꿈나라 가서 행복한 꿈 꾸시고 삼성전자 불기둥에 타죽는 모습 그런 꿈 꾸면 안돼요 여러분 하여튼 막 불이 활활 타오르는 그런 삼성전자 그런 모습을 좀 그런 꿈을 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하고 편히 쉬시고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굿나잇